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민워크입니다. 오늘은 생애 처음 혼자 제주 걷기 여행 6박 7일 중에서 둘째 날입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시멍 놀멍 걸어멍입니다. 마음 닿는 대로 쉬다 놀다 걷는 여행이지요. 제주 걷기 여행 둘째 날 날씨는 아침에는 비가 내렸는데 오후에는 해가 나서 너무 다행이었네요. 제주 에올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조식을 든든히 먹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을 여유있게 산책하고 휘에리 동쪽에 있는 서귀포 녹산로 유채코 도로를 드라이브 해보았네요. 안녕! 유채코 도로 가는 길에 푸드트럭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저 민어과 제주 걷기 여행 둘째 날 속으로 고고! 비피하러 왔구나. 제주 걷기 여행 둘째 날씨는 이만 få 먹었지 이만큼 넌 어떻게 해 이만큼 먹었지 이만큼 먹었지 이만큼 먹었지 쫄깃통 시원한ygam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의점에서 양이 맘마도 샀네요.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산책가는 길에 비에 촉촉히 젖어있는 매아꽃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산책하는 길에 비가 왔어요.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비가 왔어요.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비가 왔어요. 비와 안개를 뚫고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도착했네요. 다행히 제주 날씨가 되어서 산책하기 좋았답니다. 서귀포에 있는 휘에리 자연생활공원에 비가 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스라는 천혜양과 제주 한라산 소주를 샀습니다. 천혜양 주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한라산 소주는 아직 보관 중이랍니다. 천혜양 주스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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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양 주스는 messages activated. stuff way. 겠지요?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요. 그럼 저 미너코와는 다음 산책들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